네 여러분 고개 뜨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는 문제집 197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97페이지 포인트 44번 양도숙세 비과세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여러분들 비과세는 매년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년은 아니지만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 양도숙이 비과세 되는지 보겠습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리도 좌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한번 잡기시고 좋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온몸이 뻑적지근합니다 자 197페이지 보시니까 양도숙세 비과세 비과세 양도숙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파산선거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 채무자가 변제 불능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법원에서 파산선거를 내리고 파산선거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이 남아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양도숙세에 내라고 할 거예요 다 어차피 저 빈털털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했으니까 파산선거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고요 맞바꾸는 거죠 일정한 농지 분압으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거나 합치거나요 또 동그라미 4번을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작년에 추가된 건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있죠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경계에 배경적인 것은 우리나라 지적도 같은 게 대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를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량 자체가 좀 불확실하고 또 그 다음에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화하면서 인공위성으로 촬영하는 시대니까 측량하는 시대니까 정확한 어떤 측량 등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다시 경계를 확정합니다 그러면 실제 토지를 현재 토지 현황에 있어서 어떤 국가가 지자체가 제가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뺏어가지고 이쪽에 주고 여기 있는 거 뺏어가지고 이쪽에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적공부상으로만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다시 측량을 하면서 증가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면 종전보다 줄어들면 뭔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금을 지급할 때 이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주는 주체가 공적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이거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따가 이제 이게 또 비교할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범위에 1세대 1주택과 부스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여러분 보시면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스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그 비과세 되는 주택 부스토지가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역은 몇 배? 5배 독시역 밖은 몇 배? 10배까지 주택 부스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항상 주의할 것은 고가주택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입니다 실지 거래가의 9억 원 초과는 고가주택은 이거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제외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 네 가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다 틀린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가지고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있잖아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대토로 인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또 8년 제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제촌 작용한 농지 있죠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작용한 농지 자 이거 양도소득이야 농지 양도소득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 이런 것들은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건 감면소득이에요 감면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은 그래서 쟤네들 네 가지 깔아놓고 얘네들 집어넣고 물어보면 얘네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보다 감면소득입니다 이걸 구별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자 이거 교환 분합의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이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에 이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에 한다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교환 분합하는 A농지가 있습니다 교환 분합하는 A농지가 있고 가액이 10억원 또 교환 분합하는 B농지가 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원입니다 그러면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요 고액 토지 가액에서 저액 토지 가액을 뺀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2억 큰 편 토지 가격이 이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예요? 4분의 1 3분의 1 아니에요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이하라는 것은 작가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4분의 1보다 작가나 같을 때 자 해당들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0억 2 4분의 1이면 2억 5천이죠 자 그랬을 때 차액이에요 지금 이거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 분합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교환 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 교환 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5억이에요 그러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 가액의 차액이에요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에요 역시 10억의 4분의 1 이하에 돼요 작가나 같아야 돼요 근데 10억의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이 차액이 더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A농지와 B농지는 교환 분합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게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에요 작가나 같아야 한다는 거 이 의미까지 시계 의미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교환 분합의 사유를 보겠습니다 교환 분합의 사유 197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니까 먼저요 동그라미 기용인 디귿번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어요 또는 농어천 정비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교환 분합은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에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을 주의하시면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요 교환의 동그라미에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뭐만? 교환만 비과세 사유지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에요 자 분합은 나누거나 합치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경작상 필요에 의한 이런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용인 디귿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악용의 소지가 적어가지고 이거는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건이 있어요 신농기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경작해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A번 B번 이어지는 얘기들을 보면 또 이제 여기 좀 생략되어 있지만 하여튼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는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기간은 다 3년만 나옵니다 그래서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몇 년? 3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년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자 이렇게 요건 그 다음에 사유 이렇게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포인트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 및 부스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먼저 대략적인 요건을 보니까 비과세 요약을 보니까 1세대가요 자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수를 전부 다 합쳐서 우리나라 국내 몇 주택? 1주택이면 됩니다 이 말 속에는요 국내만 1주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한다? 안 해요 해외에 주택 하나 있고 우리나라 국내 주택 하나 있어도 국내에 있는 주택으로만 따져요 1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이 몇 채 했었는지는 상관없고 양도 시점만 보다 1주택이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몇 년 보유해야 돼요? 1주택을 2년 보유해야 됩니다 2년 보유해야 되고 물론 예외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또 비과세 되는 부스토지 범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스토지 양도량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효금 몇 배? 5배 도시효금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그럴 때 동가름 1번 1세대라는 것은 뭐냐? 원칙 보니까요 거우자 및 그 배우자, 가관에 법률상 이혼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포함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만 이혼해놓고 반만 되면 합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짜로 인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5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면 1세대라고 보는데요 그건 참고고 예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보는 경우 우리가 1세대는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런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하시는 경우에요 자,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이요 요즘 노촌의 노촌과 그러면 적어도 40대가 돼야지 노촌의 노촌과기로 하는 거지 요즘 30대는 결혼하나 미혼, 청춘 남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대는 노촌의 노촌과기 아니에요 40은 넘어야지 노촌의 노촌과기인데 세법에서는 몇 세의 노촌의 노촌과기냐 30세 이상이면 세법에서는 노촌의 노촌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30세 이상인 우리 미혼, 여성, 남성, 수강생 여러분 잘 들으셔야죠 부모님이 집 하나가 있는데 또 집 하나 사려고 하면 엄마, 아빠, 집이 지금 아빠 한 명으로 되어있는데 또 아빠는 엄마 한 명의 집을 또 하나 사면 우리 집이 1세대 2주택 돼요 자, 그러니까 1시적 2주택이라든가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이거 나중에 팔 때 세금 무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30세 이상이니까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4명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내가 주소를 딴 데로 옮겨놓으면 각각 1세대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나중에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각자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야, 네 저 인감증을 갖고 가라? 왜요? 아, 그거 지난번에 네 명이랬던지 그거 좀 이번에 팔라고 알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짐을 꾸려가지고 그냥 그 길로 집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해드렸죠? 네,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요 그래서 시집장가 갈 때 갖고 가면 되잖아요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죽고 없어서 이혼해서 어쩔 수 없죠?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소득이 있다 그러면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30세가 안 됐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으면 30세가 안 됐어도 세대 분리할 수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양도일련제 1주택 보유하는데 고가주택 제외하고요 1주택을 양도일련제 보유하는데 그러니까 양도일련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하면 되니까 거기에 돋보기 표시 나와 있죠?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되고요 또 주택의 판정, 사실상 현황의 판정 그러니까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는 거예요 상가 양도로 그래서 실질에 의해서 판단하고요 또 주택 아닌 것 별장이나 콘도미니엄, 기숙사, 합숙소 같은 이런 것들 1주택, 비과세상인 주택이 아니라는 거 창보조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보면 두기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의 고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본다 포인트는 당의 고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바꾼다고 하면 뻔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한번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거주자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는데 A주택은 예를 들어서 이게 2년 보유했고 B주택은 1년 보유했다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요 양도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속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다? A의 B예요 A, B 다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잖아요 2년 보유했어도 과세예요 나중 양도로 선택된 B주택은 A주택 먼저 양도한 것으로 치니까 이건 나중에 이거 B주택 1세대 1주택 된 거죠? 이거 먼저 양도로 친 거니까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이지만 1년 보유했으니까 과세고요 그래서 둘 다 과세인데 만약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면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면 1세대 2주택이니까 과세인데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이거 양도한 것으로 치니까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그래서 일반적으로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양도 순서를 정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틀려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가름이 미음번입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했을 때 비과세예요 그런데 주택이 2개예요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거이전을 목적하라는 일시적 1세대 주택 잘 보셔야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신주택 팔면 안 되고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상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다만 비과세 받으려면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거주요건이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거주요건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이쪽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일식 1세대 주택은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먼저 종전주택이 있고요 종전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주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주택이 있고요 이사가려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럴 때 이 종전주택 취득 후 취득 후 몇 년 지나서요?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1년 경과 후에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그런 거지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한 8개월 있다가 또 새로운 주택 하나 샀어요 이때는 특례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1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양도를 하면 3년 내 양도를 하면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요 양도라면 주택이 두 채지만 1세대 몇 주택?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2년 보유요건 갖춰야 되고 또 조정상 지역 같으면 거주요건도 갖춰야 되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특례 적용하고 근데 다만 이거는 둘 다 조정상 지역이 있을 때 아닐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둘 다 조정상 지역이 있어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 종전주택도 조정상 지역이 있고 신주택도 조정상 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팔면 돼요? 그때는 몇 년 내? 1년 내 양도해야 돼요 1년 내 양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신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신주택 취득후 몇 년 내요? 1년 내 이사를 와야 돼요 이사를 오고 주민록 전입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종전주택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조정상 지역이 있을 때는 1년 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상 지역이 있지 않으면 그때는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면 되는 거고 둘 다 조정상 지역이 있을 때 그때 몇 년 내? 1년 내 양도입니다 또 우리 신주택 취득후 1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와서 여기에 또 전입 신고도 해야 돼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표 아래 꽃 표시되어 있는 거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그만 글씨의 그 표 아래 종전주택이 조정상 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상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여 다만 조정대상 지역 공고유가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하고요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교하세요 그래서 기업번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야? 1년 내 밑줄 세대 전원이 이사와 밑줄이야 자 그리고 또 그 아래로 한 줄 내려와서 전입신고 두 줄 내려와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밑줄이야 그 다음에 니은번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야? 1년 내 종전택 양도 밑줄이야 그래서 1년 내 양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1년 내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요 또 이사와서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1년 내 1년 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가지고요 그 표를 다시 봅니다 두 번째로 노부모 동고붕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직교 전속 동고붕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인데요 학과 한 날로부터요 그 연락하시면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치할 때 학과 한 날로부터 몇 년 내? 10년 내 자 이거 먼저항다른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먼저항다른주택 아무거나요 자꾸 부모주택을 먼저항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먼저항도는 혜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안체 여자가 시집오면서 집안체 기특하게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혼인한 날로부터 역시 몇 년 내? 5년 내 먼저항도는 혜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의 주택특례는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용평 같은 사유로 인해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합니다 자 그럴 때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럴 때 지방주택을 사라 실거주 목적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세금 걱정하지 말고 그랬을 때 이거 주의한 것은 이것을 주의할 것은 만약에 나중에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용평 같은 불기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이거 몇 년 내요?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항다냐가 포인트예요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되고 어떤 거? 아이고 말이 혼나갔다 지방에 있는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돼요 지방주택을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항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자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주택을 나중에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항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고요 양도식이 제한이 없습니다 몇 년 내 양도야 한다?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특례입니다 물론 이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에서 올해 뭐 이런 것도 실무 겸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 주택 상속 개시 당시에 원래 있었던 일반 주택이어야 돼요 일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을 나중에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니까 혜택을 줍니다 일반 주택 이것을 먼저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요 이거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 그런데 이 일반 주택 있잖아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2년 내 증여받은 주택이다 그러면 여기 특례 적용되는 일반 주택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봐가지고 이 일반 주택을 만약에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2년 내 증여받은 주택이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주택이었으면 이 특례 적용받을 수 없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것 중에 어쨌든 간에 결론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나오면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양도식이 제한은 없는데 이거 양도식이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농어촌 소재주택특례입니다 농어촌 주택특례는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농어촌 소재주택특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편하게 이것도 깊은 내용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봅니다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이 있어요 농어촌 소재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 있는데요 일반 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이 일반 주택 이것을 먼저 양도할 때 이것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만약에 농어촌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자 근데 이거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요 농어촌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요 근데 농어촌에 소재하는 예를 들어서 상속 주택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이 농어촌에 소재하는 상속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 상속 주택은 들어가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농주택이요 농어촌을 떠나려는 이농인이 거주했던 주택이 있어요 5년 이상 농사 지으면서요 농어촌 못 살겠다 떠나보자 그래서 도시에 이 사람이 일반 주택을 취득했을 때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 지키냐 넌 돌아와 그런 의미에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하여튼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봅니다 또 농어촌으로 귀농하기 위해서 귀농주택을 취득합니다 귀농하기 위해서 근데요 이건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요건이 강화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귀농하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봅니다 근데 요거는 양도식이 제한이 없어요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농사 짓고 있었어야 되니까 이것은 양도식이 제한이 없는데 상속주택과 이농주택은 양도식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이 없는데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귀농주택 자체의 요건도 있어요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천재 농사 짓겠다면서 텃밭을 굽으면서 농사 짓는다고 하면 안 되니까 천재가 메타 이상의 농지도 있어야 되고 대지 면적 쭉쭉 방이 이내야 되고 하면서 쭉 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 귀농주택은 취득후 귀농주택 취득후 요거 5년 내 5년 내 5년 내 자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식이 제한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양도식 제한도 있고요 요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사후관리 요건 같은 것도 있어요 한번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귀농하겠다고 내려간 다음에 세금만 혜택 받고 바로 올라오는 걸 몇 개월 만에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귀농후 3년 이상 거주경 자퀴한다는 단속권이 있고요 하여튼 이건 요건이 강화되어 있다 근데 이건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농사 짓고 있었어야 되니까 악용의 소리가 없어서 양도식이 제한했다 결론 잘 모르겠으면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이요 원칙적으로 양도식이 제한이 없는데 귀농주택만 양도식이 제한이 있다 몇 년 양도한다는 거 요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도 귀농주택은 그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돋보기 표시 보이죠? 표에서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이것도 세대상자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일세 주택 양도를 봅니다 문화재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요 장기 임대주택과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특례는요 역시 이것도 몇 년 내 양도한다 양도식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냐는 포인트인데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특례는 보위관 중에 몇 년 거주?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어떤 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있고요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요 장기 임대주택은 몇일 수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 있습니다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 있고요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 거주주택을 먼저 이것을 먼저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인데 다만 우리가 이제 조세 특례제안법상 이거 먼저 양도할 때 감면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관계는 없고 실무적인 거고 어떤 간에 우리 양도세 비과세에서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장기 임대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보는데 다만 1세대 양도로 보는 거지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이 거주주택은요 보유기간 2년 보유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그 보유기간 중에 보유기간 중에 그 보유기간 중 그 보유기간 중 2년을 거주해야 돼요 조정대상적이 아닌데도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또 그리고 예전에는 실무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참고적으로 이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요 비과세 받았잖아요 또 집을 사 그래서 또 2년 보유 또 거주요건 갖춰요 그럼 또 비과세예요 또 팔고 또 사고 이렇게 해도 몇 번씩이나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최초요 생애 최초로 딱 한 번만 양도할 주택 딱 한 번만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돼야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근데 거기 표 아래에 그 꽃표시 봅니다 우리가 꽃표시 두 개짜리 보니까요 장기임대주택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각주표시 두 개 꽃표시 두 개짜리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비과세한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연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몇 프로요? 5%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장기임대주택 나왔다 정부세에서나 양도수세에서나 요건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임대료 증가율 몇 프로요? 5%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공통적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2년 이상 보유입니다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 한번 봅니다 1세대가 양도연지 국내의 1주택을 몇 년이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다만 비과세예요 국내의 주소나 183인 이상 거수없는 비과세가 거자로 전환될 때 몇 년이요? 3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어요 비과세가 거자로 전환될 때는 3년 보유하고요 보유기간은 당일 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일반적으로 계산하고요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보유한 2년이요 비과세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자로 전환됐을 때는 자 이거 3년 이상이고 보유관이 자 그 다음에 밑줄은 여기입니다 네 번째 줄 그 보유한 중 거주기한 몇 년? 2년 이상일까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상지역 내 1세대 1퇴근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한다? 2년 거주였거든요 밑줄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을 보면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예외해서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자 특례가 있습니다 먼저 건설임대주택 특례입니다 그래서 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 양도하는 경우로써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밑줄 그리고 봅니다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세대전원 거주 밑줄 그 다음에 가로 생략하고 내려와서 5년 이상인 경우 밑줄이야 자 그래서 건설임대주택은 이거 이런 겁니다 지금 특례는 2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안 돼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이 되는데 이게 1세대 1주택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이고요 자 이 건설임대주택을 이 시점에 임차를 했어요 임차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샀고 얼마 안 있다가 팔게 됐어요 우리가 양도수국세에서 보유기간은 당의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이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에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2년 미만 보유는데도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요 취득일이 아니에요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거 세대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요 세대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두 번째로요 주택 및 부스토지가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미수 수용되는 경우에요 아이고 이건 뭐 당연하지 내가 뭐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요? 수용당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 1세대 1주택의 전부 일부 수용은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다만 근데 거기 돋보시기 표시 보니까 주택 및 부스토지 일부만 수용된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이요 밑줄입니다 수용일로부터 잔존 부분 밑줄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부 수용의 경우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외 이주요 자 해외 이민이요 양도 속세 회피하려고 이민 가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이민은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돼요 그래서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전에 출국할 때 비과세인데 다만 이거 돋보기 표시 요건이 중요해요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요 양도율이 아니에요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어야 돼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밑줄이고 그래서 사례 문제라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파란 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된다 그러면 틀려요 몇 년 내? 2년 내 그 다음에 장기 국외 거주의 경우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이나 근무 상용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요 그럼 역시 또 이거 보기관 관계없이 비과세인데 다만 똑같아요 이것도 출국일로부터 출국일로부터 1주택이고 또 역시 밑줄입니다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역시 2년 내 양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이민이라든가 1년 이상 국외 거주학에서 출국하는 경우는 반드시 확인할 것은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파란 줄 확인해 2년 내 양도했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 양도도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그래서요 첫 번째 요건입니다 1년 이상 크주한 주택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밑줄이고 동그라미 기억 번역 1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에요 거주하던 주택을 그 다음에 취약이라든가 근무 상용편 등 질병에 의한 학교 풍력으로 인한 전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 여기까지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 번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번 부득이한 사유 취약이라든가 질병에 의한 근무 상용편 또 상업 상용편은 안 돼요 근무 상용편 또 학교 풍력으로 인한 전학 질병에 의한 같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또 세 번째 요건입니다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그라미 또 디귿 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요 제가 맨날 인천광역시로 예를 들었었는데 조종대상 지역 아닌 지역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그랬었는데 아 인천 다 그냥 조종상적이 돼버렸잖아요 아 제가 예를 못 들겠네 저 어떤 간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광역시에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이 1세대 1주택이 2년 아니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인천광역시 1세대 1주택에서 1년 이상을 만약에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다 그런데 만약에 취약이라든가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용편 사업상용편은 안 돼요 근무상용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요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 그러면 이 인천광역시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를 못했어요 1년 6개월 받아요 그런데도 비과세예요 반드시 확인할 것은 사례 문제라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었다 그러면 비과세 못 받아요 반드시 몇 년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다 그러면 2년 미만 보유해서 비과세입니다 시험 문제 사례 문제 나오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용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거 사업상용편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근무상용편은 되는데 단 사업상용편은 악용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사업상용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는지 확인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사양도까지 쭉 봤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199페이지에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편하게 한번 봅니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등록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물론 예외가 있어요 최근에 혜택을 줄여가지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임대주택의 경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고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일세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지금 이론이 많이 나와 있어요 비과세 양가로 4번을 봅니다 200페이지 양가로 4번이요 겸용주택에 대한 거 봅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에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데 이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과세 면적 계산할 때 이게 26개 시험 때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계산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을 잘 보시면 되는데 이따가 문제도 한번 풀어보긴 풀어보겠습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은 전부 비과세고요 그런데 비과세 되는 토지 면적은 이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과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옥 밖은 10배 안고 비교해서 둘 중 적은 면적 비과세입니다 주택 면적이 아래 거 부분을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을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그래서 주거 부분은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고요 건물에 있어서 토지는 안 분해가지고 전체 겸용주택의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 연면적 분의 주택 면적 이렇게 곱한 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옥은 5배 도시옥 밖은 10배 이거 한 거 비교해서 둘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양도숙세 겸용주택을 외웠어요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 한마디로 겸용주택 거기 옆에다가요 그걸 부등호 자 두 개 있는 거 주택 면적이 클 때하고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을 때하고 그 부등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부등호 부등호 주택이 이 표현을 저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이 뭐 할 때 클 때만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요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숙세 겸용주택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부등호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거 아 이거 하기는 창피하면 그냥 리듬만 잘 해봅니다 시작 부등호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좋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요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고가주택 특별히 중요합니다 양가로 5번이 특별히 중요해서 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고가주택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경우에요 자 우리가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실지거래가액 정의를 봅니다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가 아니에요 실거래가액 얼마 9억원 초안후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1개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그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과세기간 개실이 아니라 종료년제 기준시가로 얼마 9억원 초안후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안후택입니다 자 그래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안후택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올해부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조합원 입주권도요 실거래가액의 9억원을 초과한다 그럼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이제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니까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을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자 양도차익 전액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유택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유택이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양도차익 전액에 비과세 배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주택이 1세대 1택이다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원 초과한 고가주택은 과세냐 비과세냐 물어보면 고가유택은 무조건 과세예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인데 다만 그 과세할 때 양도세 계산할 때 9억원까지는 고가유택이 아니잖아요 9억 초과는 게 고가유택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1세대 1주택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자 그런 고가유택이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유택일 때는 9억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9억 초과형만 과세 그래서 시험에서 1세대 1주택인데 실지 양도가액이 10억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 근데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원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전액에 비과세한다 X입니다 과세입니다 또 양도차익 전액에 과세한다 X입니다 전액과세도 아니고 전액비과세도 아니에요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형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의 조합원입주권과 고가유택은 이렇게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해서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수평용제액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양도차익 계산 나와 있죠 고가주택과 고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요 일반적인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원이요 왜 9억을 빼냐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가의 장기 보유수평용제액 계산도 일반적인 장기 보유수평용제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원 이렇게 양도차익과 장특공제 계산은 안분 계산합니다 고가주택과 고가의 조합입주권 거기 꽃표시 보세요 각지표시 밑줄입니다 고가의 조합원입주권도요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수금액 계산한다 밑줄자격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가의 조합원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수평용제 계산은 안분 계산합니다 근데 세율이나 기본공제는 똑같아요 고가주택이나 고가의 조합원입주권이 다 다르게 계산하는 것은 일반주택과 다른 점을 보세요 고가주택과 고가주택과 주택과 고가의 조합원입주권에 고가조합원입주권에 조합원입주권 입주권 다른 점을 한번 볼게요 고가주택과 고가조합원입주권에 일반주택과 다른 점이요 일반주택과 주택 양도와 일반주택 양도와 다른 점 양도와 비교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게 다른 점이냐면 일반주택과 비교해보면 장특공제하고 있죠 장기 보유특별공제하고 장특공제하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 죄송합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익과 그 다음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 장특공제 요거 요거 계산만 요거 계산만 요거는 바릅니다 요거는 발라요 요거는 안분계산 자 안분계산합니다 고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근데 기본공제나 세율은 기본공제나 기본공제나 세율은 세율은 일반주택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과 동일해요 양도차익계산과 일반주택계산과 동일합니다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기본공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은 차이점은 뭐만 차이점이냐면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만 안분계산해요 여러분들 요런 것들 한번 봐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봤습니다 양가로 5번은 특히 오래에요 잘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고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는 안분계산한다는 거 꼭 이렇게 해서 별표시회를 하고 특별히 한거 5번을 양가로 우리가 포인트 44번은 비과세는 전체의 별표 3개였고요 뒤로 가서 포인트 44번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요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포인트 44번 양북세 비과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